인구의 10%가 넘는 200만여 명이 발열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완전한 봉쇄 조치를 실현한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하고 나섰습니다. 또 북한 언론은 김정은이 보낸 사랑의 불사약으로 불사조들을 키워 기적적인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우리 당 방역 정책의 과학성과 정당성을 깊이 새기고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드틈없이 구현해 나가자라며 그간의 방역 상황을 되춥었습니다. 내용에는 세계방역사에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는 최장의 기록을 세운 데 이어 돌발적인 사태 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전염병 전파 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당이 취한 비상 방역 정책이 열백 번 정당하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부터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을 완전히 차단 봉쇄해 악성변이, 비루스의 특성과 나라의 복원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투쟁 방침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 외에도 과학적이며 집중적인 검사와 치료전투 전개, 예비의약품 신속보급, 과학적 치료전술 방법 도입 등 정책을 통해 건국 이래 대동난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역 위기가 성과적으로 극복돼 가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공개하기 직전까지 봉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며 내각성 소속 관료들부터 각종 중앙기관의 사무직 동사자들까지 농촌에 투입, 10년 생산 목표 달성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주일 넘게 전국적으로 봉쇄 격리 조치가 이뤄지면서 모내기와 봄철, 밀보리, 수확 등 적기에 맞춰야 할 각종 영농작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런 여파가 내년 식량 상황에까지 앙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북한 당국은 연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농업 등 경제활동의 완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 언론은 난관 속에서도 더욱 커지는 진전의 보폭은 당의 하늘 같은 은덕의 알곡 증산으로 기어이 보답하려는 황해남도 일군들과 농업 근로자들의 충성에 맹세에 분출이다며 농업 생산 목표 달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랑의 불사약은 황해남도의 농업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불사조들로 키워 모내기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창조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시 김정은의 리더십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주민들의 불안 및 불만 차단과 내부결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일부 간부들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연일 강조하고 그 뒷수습을 김 위원장이 앞장서 해결하고 있다는 식의 선전을 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